안녕하세요. 소끼리입니다. 오늘은 켠매, 켠김에 메가사탄까지 아재젤 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재젤이 없기 때문이죠. 체크리스트에 메가사탄이 없어요. 바로 구우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금방 돌아보자. 황금방 돌아보자. 블라인드야? 예, 랜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어느정도 좋은템은 아니더라도 쓸만한템 하나 들고 가자. 스탯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거 하나 들고 가야지. 네, 돌리고. 100% 아, 이거 쓸모없어. 어느정도 쓸모있는템을 들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언제 깰지도 모르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켰잖아. 지금 돌리면 되지. 스타트. 지금 돌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했을때는. 아이고, 카인으로 했을때는. 1시간 반 걸렸어. 1시간 40분? 그정도 걸렸습니다. 어, 이거? 그래, 이거 들고 하자. 이걸로 들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폭팔내성이 있기 때문에. 아우, 색깔들이 있네. 기억해놨다가. 빵. 폭팔내성. 일부러 가서 맞아. 좋아. 10번. 나쁘지 않습니다. 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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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안나오네 폭. 내 피를 알아볼 수 없어 지금. 불 꺼서 뭐 나오나? 이런 나오네. 폭팔내성이 있는 모자인데. 폭탄은 안나오네. 폭탄이 나와야지. 색깔도를 좀. 어? 색깔도를 좀 부셔서 좀 뭐 좀 얻으려고 할텐데. 머리내밀어. 잘가. 좋아요. 쓸만한 팀이죠 이건. 내려갑시다. 50. 역시. 헛. 어허허허. 뭐냐 이건. 폭팔 이거 괜히 먹었다. 차지중에. 맞으면 그거 아니냐? 차지중에 맞으면. 순간이동하는거. 안 돼. 일단 한번 들고 가봅시다.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으면 리셋을 해야겠죠? 이런 쓰레기 아이템은 내가 왜 먹었지? 일단 까. 자. 죽여줍니다. 탄 이제 나왔어. 어. 좋아. 드로그를 잘한것 같기도 하고. 안맞으면 잘한거 아니겠습니까? 안맞았어. 이득이네. 잉. 못 먹어. 괜찮습니다. 오. 피했어. 나이스샷. 죽진. 죽진. 계속 죽진합니다. 부스러기들. 부스러기들 없애주고. 좋아. 쓸모없는 템만 나와. 저주맵이라 또. 좋아. 황금왕 보이죠? 조커? 무릉표 카드 뭐야. 어... 어... 돌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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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이거 들고 와야되네. 쯧. 돈만 날리는 기분. 처음 나오면 그거 먹을걸. 이거. 무릉표 카드는 뭐지? 써볼까? 별거 없었어요? 알약에서 좋은거 나올까? 뼈다귀만 손하지마라. 스피드 다운. 레인지어. 레인지업. 그래. 스피드 떨고 레인지업 하는거 나쁘지않아. 나쁘지. 어. 여기 색깔돌. 좋아요. 빵. 좋아. 쏘라타나. 무난하게. 죽어. 가만히 있네. 돌진안하고. 레인지업. 좀 길어진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데드캣. 먹지마. 메가사탄. 을 없애는. 그런 컨텐츠라서. 천사방이 나와줘야돼. 돌거 다 돌았네. 13 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책방 같고. 모르니. 그래 땅 갑시다. 열쇠는 아껴야지. 오우야. 이걸로 딱 때려줘. 혼란. 호 때려줘. 혼란.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없애. 오우야야야야. 여기 맞으러 갈려고 그래. 일단 폭발 내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죽여줍니다. 얘는 여기서 더이상. 데미지는 떨구면 안돼. 모여라. 아. 맛집이야. 맛집. 줄서서 기다리고있죠. 아이씨. 이건 예상 못했다. 시범. 거미. 거미들어. 야. 나쁘지않아. 스파이더모드. 나쁘지않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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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거해주고. 어. 황금발 안갔는데. 러브카드 필요없잖아. 어차피 빨간피통도 없는데. 그냥 이거 들고 갈게요. 열어요. 황금밤. 오케이. 어. 에휴. 투하트. 투하트 여기서 썼어. 어. 좋아요. 얘 보드를 쓸만하지. 괜찮지. 파리보드를 괜찮습니다. 어. 좋아. 포탄 두개. 아잇. 이. 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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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선가스. 다 죽어. 오오. 뭐야. 아잇. 좋아요. 아캔시. 포레버. 오오오. 헛. 하나. 둘. 포톨 파고. 갈아파리. 아. 나쁘지 않은 거래였어. 나쁘지 않아. 보딜이. 보딜이 적절하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잘 됐어. 랜덤 버섯 효과 지금 필요없죠. 아. 아. 날라다니니까. 뭔가. 좋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오. 쟤. 한방에 안죽어. 파리. 들어가보자. 구피. 구피. 퓨. 갈 게 없네. 일단 들고 갑시다. 피통어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캔시 포리버 먹었는데. 비닐방에 안 보여. 여깄다. 아. 돈. 주경. 주경. 좋아. 3프로. 아니다. 2.5. 2.5. 올렸. 올랐죠. 둘이 합쳐서. 어. 백포 일단. 어. 스피드업. 아이 위자도 상관없는 거고. 티어 스카이. 레몬 파티. 좋아요. 갑시다. 어이씨. 범박카 친구는 몰랐네. 열려라. 오. 열렸어. 아. 그럼 또 악마방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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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으아. 먹으면은. 으아. 먹으면 이득인건데. 지금 천사방을 가야기 때문에. 일단 버려. 선 버림. 악마방. 악마방. 여기 갈게요. 어떡하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일단 나쁘진 않아. 아.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달려들면은. 어. 곤란하지. 길이 약한건가. 아이씨. 가라. 파리. 가라. 파리. 열려. 열어. 열어. 나갈꼬얌. 나갈꼬얌. 아. 부딪쳤어.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이게 단점이 있어. 어. 이거 쓰고. 나가면 돼. 이득. 너부터 없애. 괜찮아. 오우야야야야. 나는 그거 있어. 폭면역. 폭화물 면역이 있죠. 지금. 자폭 안통해. 나한테. 안통합니다. 자폭. 아. 소울아트 있을까. 아. 그냥 드네. 거지도 안나오고. 아. 건우님이 나와야지. 기부를 하면서. 기부천사 모드를 딱 하면서. 천사방 확률을. 올려주는데. 오우야야. 좋아요. 나 그래도. 레인지업을 많이 먹었더니. 상당히 길어졌어. 혈차. 천사방. 체감이 되는데. 이정도면. 뼈다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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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환하는데. 뼈다귀를. 피해. 파리로 죽여. 가라. 파리. 뭐야. 센카 파리가. 이거 터뜨려주고. 뭐냐. 상점으로 가는거. 1번방. 애매하네요. 1번방. 굴리지마. 일단. 지금. 세팅이. 그렇게. 나쁜표는 아니야. 1번방. 뭔지. 깔아먹었어. 그래요. 함부로 굴릴수가 없다. 쿼터. 쿼터. 먹어주시고. 20원. 증가했어요. 지금. 50원. 있죠. 상점. 가. 무조건 가. 뭐야. 눈이 폭파했어. 아. 이런거였어? 난 그냥. 더 들어갈줄 알았는데. 막. 폭파했네. 운이 많아졌어.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 애매하네. 초기화된거 아니야? 10원짜리 엄청 뱉었는데. 0원부터 시작인가. 나중에 이제. 다음판 버튼. 99원. 그냥. 해금만. 999로 해금만 시켜놓고. 그 이상은 안 넣어봤거든요. 저렇게 터질줄 몰랐네. 나쁘지 않습니다. 세팅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아요. 열쇠도 적절하게 나오고. 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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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든다. 일단 피할걸 피해주고. 파리로 딜해 일단. 그 다음에. 적절하게. 딱 잡는거지. 오. 오. 레인지업. 오. 레인지업 점점 나와. 아. 천사방 너무 안뜨는데. 이대로면 결국. 결국. 쿨러쿨러쿨러. 아자젤은 못 깨는. 아니. 아자젤로. 아. 이게 머리로 박치기야. 박치기 짜증나네. 몇대를 맞은거야. 저 박치기꾼들한테. 숨어 일단. 일단 숨고. 선수문. 후공격. 직진 몬하고 있는데. 직진 몬. 아. 맞았어. 뭐냐 이거. 러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습니다. 죽어. 여기 색깔 둘이 없네. 오. 직진으로 한번 갔다가 오니까. 황금방에 딱 있죠 동전주머니 돈 많은데 황금방 아이템이 썩 좋은게 나오지 않아 아 이제 천사방 한 방 무조건 가져줘 가야 되는데 죽어 아 돈 엄청 많이 나오네 돈이 부족한건 아닌데 사실 돈이 부족한건 아니에요 지금 맵 더럽게 끄네 아 엑스라야지구나 하나 더 있겠네 그니까 데프스 데프스가 엑스라지면은 지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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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인가 가물가물 하네 어 뭐야 왜 안맞아 우와 뭐냐 아 거짓같네 피통도 점점 줄어가라는데 아 진짜 뭐하냐 나 쟤네 바락을 하고 오 좋아 기부해 천사방 확률을 올리자 헛 헛 돈 많으니까 일단 거누님을 이용해 뽑아낼건 뽑아내자 저 아이치 피어 드디어 갈게 생겼었어 왜 떴어 이거는 상점은 달방 있을때 써보자 얘네는 안맞을 자신이 내가 있거든 티어스다운 레인지업 레인지업 개점인데 패스업 또 갈고 아 좋아 피통 다시 복구 됐어 나이스 봉봉 베리봉봉 블리셋 딸랑 달방이 있을거 같은데 찾아가볼까 아래로 가볼까 아니네 황금방 하나 더 찾아야돼 그럼 상점도 가야되는데 아이씨 유동이 심했다 야 어 양아치니 히로니득 좋아요 하나하나씩 잡으시다 카멜레온 같은분들 조심해야되요 보호색 띄고 있죠 아 나 화면역 있지 왜이렇게 쫄면서 플레이하냐 아이씨 저딴거에 맞냐 괜찮아 피통 아직 좀 여유있어 그렇다고 너무 막쓰면 안돼 아재재는 이게 문제야 어쨌든 사전거리가 늘어나도 근접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저는 나쁘고 상점이 상점이랑 어 여깄다 뭐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자 들어가서 이게 뭐지 뭐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일단 들고 갑시다 이거 복사하는거 2스페이드 쓰고 어 만약에 악마방에 나오면 복사하는거야 아잇 천사방에 나와도 복사를 할까 열쇠를 개쩌는 생각인데 개쩌는 생각인데 개쩌는 생각에 열쇠를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어 쉴드 하나 있으면 좋지 역시 엄마 엄마 스테이지였어 자 공격 와 떴어 일단 콜라를 먹고 총먹고 야 함 뜨자 바로 메가사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있어 주고 애매하게 극딜 복사 뭐야 저런 것까지 복사하되 딱 이러면 아 뭐야 파트 하나야 아 난 복사면 두개 두개 돼가지고 합쳐질 줄 알았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일단 뭐 일단 뭐 쉴드 하나 생긴 걸로 만족하자 일단 보스레이드 템 좋은거 있으면 돌고 딱 이거다 싶은거 템이 있으면 하고 없네요 딱 이거다 싶은게 없네 색돌도 없네요 구피바를 가져가고 어 이거 써가지고 구피바를 들고가자 깔쿨 돈 많으니까 이것도 먹어버려 그냥 좋아요 가져갈거 다 가져가자 열쇠 복사는 안되네 아니 복사해도 파트가 그냥 1번 파트라서 합쳐지진 않네요 전사방 뭐 어차피 한번만 더 열면 되니까 어후 무서워 나쁘잖아 나쁘잖아 확대물 안입으니까 좋네 그거 하난 좋아 자 이겼어 소울하트 하나 어 피해주고 공격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죽어요 와 하트 막 떨궈주고 뭐 장난아닙니다 지금 피통은 피통은 지금 쩌하네 아 아 구피셋 코앞이다 구피셋 한 피스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돈 자체가 지금 많아가지고 브루즈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거느님 거느님한테 또 기대도 되지 우리가 또 어 믿습니다 거느님 대만함아주세요 열쇠 좋아 열쇠같은거 계속 뱉어도 돼 어차피 체스트로 하는거라서 지금 저 지금 밑에 빵도 궁금하긴 하다 자 뭘 줄까요 이걸 일단 천사방 확률도 올리자 얘로 인해 지금 67%인데 기부를 하면은 올라갑니다 럭 럭 럭마니인데 럭마니 어 이씨 이 범바의 건물 뭐지 후후하하하하 하면 나가면 되지 뭐 다시 차 들고가 탈출용으로 쓰자 오오 팔타 조심 오오 저 저 종같은게 좋다 저 종안에 범위가 있어가지고 투사체를 늘려주게 하네 종안에 들어오면 투사체가 느려져 죽어 아 안열렸어 에잉 피통업 나쁘지 않습니다 브루즈와 플레이가 가능하네 일단 아이씨 또 있냐? 또 있냐? 또 있냐? 아니네 또 없네 어어어어 피해주면서 촉수부터 없애주고 어 힘들었다 힘들었죠 슈우죠 슈우 슈우우 야 죽어 아이 저 종 은근히 오피의 템인데? 범위에 들어오면 투사체 투사체은 뭐든 다 느려지니까 야 이씨 애는 느려진게 이거야? 엄청난 스피드다 아이유 의자도 필요없고 일단 스타를 가지고 가 달방에서 구피 구피 세세이 나올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나는 다 느려져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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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종 은근히 개꿀 나와요 뭐냐 아이유 의자도 계속 나오네 야 애는 안 느려지네 야 애는 안 느려지네 슬로우가 안걸려 얘는 슬로우가 안걸리는 캐릭 있나봐 어 스피드다운 아 스피드는 안 돼 스피드는 유지를 해줘야지 펼쳐 조심하시고 펼쳐 조심하시고 열쇠 좋아 많이 뭐하나 잘하면 허시도 갈 수 있겠는데 싸와봐 어떻게 템 하나가 안나오냐 아자젤은 엘 제일 제일 조심해야돼 돌격몹이라 어어어 아 부딪혔어 하잇 로키 귀여운 로키 눈물 누려주니까 개꿀 뭐 주냐 이제 좀 천사 좀 나와야 돼 어? 알고 있지 천사 나와야된다 어어 아이씨 빨렸어 열쇠 나오는건 좋아 지금 천사가 천사가 지금 천사방에 나와야돼 지금 몸 때리지마 뭐냐 레몬파리 쓸모는건 안나오네 러거어 러건 계속 올라가네 운부터 슬로가 은근히 꿀이다 얘는 돌진이 위험한데 그 돌진력을 좀 제어해주는거라서 아자젤이랑 좀 호흡이 맞는템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님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님 땡큐 땡큐 색도 넣고 어 열쇠 하나 이득 좋아요 싹 싸그리 잡아 싸그리 이번엔 좀 거지 일단 거지 거지를 일단 건드려 천사방 확률을 더 높여 어? 재활용템? 바마키 어 나쁘지않아 또 바마키 얘네는 터트려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쟤네랑 일단 뭐 거의 이제 천사방에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일단 100% 확률로 천사방 아니면 악마방이 열려 근데 지금 천사방 확률이 더 높죠 길을 모르겠어 내가 길을 모르겠어 어디랑 갔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처음인데 처음 장소였죠 저기가 일단 왠 저쪽은 다 돌았어 여기는 여기 다 돌고 나왔잖아 더 없잖아 오른쪽 이렇게 아까 여기로 이렇게 온 거잖아 여기 갔었니? 여기 갔었고 어 저기 오른쪽 갔었고 위 갔니? 위에 안 갔었네 자 종을 먼저 선두를 앞대어 오 야이 저는 위협적인 거를 다 막아주죠 역시 여기 있잖아 부피셋 완성 아 깔끔하고 일단 이걸 들고 가 아 뭐야 왜 왜 저거 저게 들고 있었지? 나 스타 스타 들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 후잇 먹고 좋아요 오 소울아트 나오고 똥에서 아 좋아 다 푸시고 가 여기 색깔 돌이 없네 오케이 피하면서 피하면서 야 이거 오우 피했어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야 이거 첫판에 메가사 그냥 가겠는데 열었고 아 피도 만땅이고 허시 허시 가 볼까 근데 얘는 확실히 갔어 오늘 목적은 메가사탄이니까 메가사탄을 갑시다 아쉬울수도 아쉬울수도 있지 일단 저 빨간 피락 구피발도 더블차지를 하면은 여섯 칸이 찰까? 한개 갈아서 그걸 노리고 산거긴 한데 모르죠 모르죠 지금 일단 와 구피세 때문에 더 한결 더 한결 더 지금 쉬워졌어 아 몬스트로2 매치 은근히 세다 색도 넣고 열쇠 리모 컨트롤 안 먹죠 호잇 지금 일단 럭이 높아가지고 뭐 상자에서 템은 잘 나오네 건은님 건은님 템 좀 굽신굽신 체력을 주셨네 일단 지금 클리어 클리어 강 나옵니다 구피발 일단 구피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체력도 엄청나 지금 맞으면서 플레이해도 될 것 같아 콩 면역도 있고 지금 셀 필요 없는데 일단 받아둡시다 앗 씨 음둔 매치 비 세단 말이야 일단 쉴드도 지금 두개 있고 적절합니다 보안가래 흠 흠 흠 흠 흠 하아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지마 오케이 저쪽만 느려 오 피했어 이상하게 피했는데 아 아 씨 타이밍 맞춰서 아까 글스 통과하려고 했더니 체스트 열리고 유도 단중 중 중력으로 나가는 거고 저건 저건 왠지 먹기 싫어 줍시다 일단 공격 815 공격 좋아요 좀 길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텐데 좋아요 어 비닐방 비닐방 보는거 이제와서 이제와서 비닐방 보는거 상자가 안열려 열쇠도 많이 갖고 왔는데 리벤지 파리 파리 파리딜로 잡는다 파리딜로 좋아 잡고 로키도 날아오르라 로키여 하지만 죽을테니 오 오 야 지금 방금 쉴드로 한마리 잡고 도망쳤어 지금 간신히 죽으세요 아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을까 나한테 치고 쟤네 다 싸그리 죽어버리네 죽으세요 여기 비밀방 두개 한꺼번에 다있냐 여기 1급 비밀방 하트방 죽으세요 돈 필요없잖아 자 자 잡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심하네 죽으세요 메가스탄 메가스탄 잡으러 갑시다 방 방 뭐 돌아주면서 아이고 가도 돼요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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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헐서 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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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어 콤비네이션이 엄청납니다 일단 어디서 없어요 자 죽어주세요 상자를 안 떨궈 애들이 자그마치 3개가 합쳐진 콤비네이션 엄청나죠 파밍 좀 하다가자 아 아 공포 엄마 엄마 그것도 있네 엄마셋도 맞췄네 구피셋에 엄마셋에 죽어염 독절합니다 와 됐지마 한마리 더 있었네 죽어야지 파밍 끝났네 할거 없네 가면 되겠다 이제 이 한시간도 안걸리니 어떡해 좋았스 좋았스스스스스 좋았스스스스 좋았스스스스 손 손모가지부터 손모가지부터 부셔줘요 메가 블라스터 피해주고 친구들 잡아주고 네마리 나오죠 산뜻하게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딜 꾸준 딜 아 저 비둘기 머리 비둘기 머리 없애주시고 또 나오니 또 이제 또 잡친구들이 나올거에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잡친구들 파리딜로만 죽였어 4대 죄악 4대 죄악 아이 정신없잖아 한번 빨아줘 아 3개밖에 안 2개밖에 안되네 더블차지가 안먹히네 오케이 또 한가지를 또 알아냈죠 부피는 더블차지가 안먹힌다 이제 오골개 두마리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오골개 두마리 잡아주고 손모가지 데미지 안입죠 짠 잡친구들 오우 철사 조심 철사 쏘는 친구부터 잡아주시고 면상에 그냥 탁 꽂아주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 면상 나오죠 느리잖아 그냥 꾸준 딜을 하면 되는데 깼네 깼어 스탑 41분 어때요 쉽죠 쉽지 않습니까 한시간도 안걸렸어 메가사탕까지 가는데 딱 41분 조금 더 부태서 뭐 43분이어야 하셔도 되겠네 일단 오늘은 아이자 손질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 손질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 손질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